진호영의 생일 진호영의 생일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양홍석입니다. 오늘이 사실 진호영 생일이에요. 깜짝 케익을 만들어주라 여기 케익 가게에 왔어요. 진호영의 생일 내가 좋아하는 코코 내가 좋아하는 코코 저랑 진호영이랑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떨립니다. 저랑 생일이 똑같다니. 진호영이랑 저랑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진호영이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먹는 거에서부터 친해진 거거든요. 망했어요. 이게 아닌데 이럴 땐 정성으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콜릿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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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때를 생각을 못 했어. 이젠 저도 모르겠어요. 케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케익의 주인에게 가볼까요? 제가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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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콜릿 초콜릿 대충가합니다! 대충가합니다! 형 하나, 저 하나 해서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게 선생님이니까 잘했어요. 하나, 둘, 셋! 이 케이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잠깐 하나 더! 이 케이크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안에 반지 있나? 반지가 왜 있어? 이게 무덤까지 함께하자 케이크예요. 이게 무덤이네. 이 초콜렛이 무덤. 흙처럼 덮여있는 거죠. 이 흙을 걷어내면 진홍성! 그렇지. 잘했다, 이거. 형 소문 뭐 밀었어요? 내년 생일에는 우리가 1위 가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꿈이 커. 그런데 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빰빰 빰밭 꽁! 꽁!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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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росaaaaa